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당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47편 입니다 저당권등기간에 설명 중 옳은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 소유권이 아닌 뭐에요 용익무권이나 저당권은 도대체 용익무권은 남이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범위 그런게 필요적 계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의적 계상은 자 시험제도가 지금 이제 조금씩 형태가 바뀌면서 임의적 사항은 지금 자 종전에는 예컨대 만약에 존속기간을 기재하여 한다 그러면 틀리고 등기원인의 존속기간에 약종이 있으면 뭐에요 기재하여 한다 이런식으로 등기원인의 약종이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저당권도 마찬가지 옳은거 그랬는데 일본은 뭐에요 변제기는 저당권 설정 능기의 필요적 계상이 아니다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변제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뭐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당권 능기 할 때는 일단 도대체 그 부동산이 부동산이 돈을 얼마를 빌리길래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냐 그 돈 얘기에요 상당 돈하고 채무자 돈채 돈채 돈하고 채무자가 필요적 계상이에요 돈채 돈채 돈채무자 돈채무자 물론 쉬운 문제는 돈이라고 나오지 않고 채권액 채권채고액 저당권일 때는 채권액 근저일 때는 채권채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패시액 그러니까 변제기는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변제기라고 하는 것은 변제기는 기재 뭐라고 기재 할 수 할 수 있다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이건 절대 뭐가 아니에요 이제 등기부에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등기상은 아니다 이 변제기는 뭐가 아니다 아니게요 자 등기부의 기재상을 우리가 뭐 등기상이라니까 등기상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변제기는 뭐라고 써야 돼요 등기 원인에 등기 원인에 변제기에 변제기에 뭐에요 약종이 있다면 뭐에요 약종이 있다면 자 약종이 있다면 뭐에요 기재 이렇게 기재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재 해야지만 이게 뭐가 된다 아니게요 등기 예 사항이다 이게 사항이다 자 이렇게 이제 자 시험문제 그 유형이 좀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필요적 계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동일한 채권에 관한 두 개상에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복록 5개상일 때 작성한다 그랬어요 5개상일 때 그 다음에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저당권 일부정기 예컨대 자 전속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에 대한 일부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있죠 여튼간에 전세권의 일부정기 저당권의 일부정기 일부정기 할 때는 양도를 꼭 씁니다 돈을 얼마 양도하는지 그 다음 일정한 금액을 목줄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말 그대로 뭐에요 꼭 돈을 빌리라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쌀을 빌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거기 일정한 금액을 목줄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할 때는 자 우리가 뭐에요 저당권 할 때는 돈 채무자 돈 채무자 그랬죠 돈을 꼭 써야 되니까 자 우리가 쌀값이라도 적어야 된다 그 여러분 채권평가에 거기다 쓰세요 채권평가에다가 쌀값이다 이렇게 써놓고 이해합니다 쌀값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뭐에요 기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옳은 것은 양도약을 기록한다는 게 3번이 옳고 5번 공동저당 부동산 중에 일부의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해서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 그러니까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있을 때 1순위가 먼저 받아오면 나도 2순위나 3순위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자 매각 대금도 기록해야 되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는 기회도 기도해야 돼요 매각 대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도 안되고 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5번은 답으로 잘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1번은 뭐에요 변제기는 임의적상이다 답은 3번이고 여기세요 자 40번은 별표 해주시고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공동저당 설정 등기 신청할 경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를 신청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당연히 뭐한다는 얘기에요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죠 왜 부동산이 여러개니까 표시 제공해야 되겠죠 자 저당권이 뭐할 때는 이전 등기 할 때는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자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병에 써라죠 그러니까 자 이 저당권 이전는게 신청서 이렇게 이게 저당권 이전는게 신청서면 자 그 저당권이 이전되는 저당자표는 뭐에요 부동산 이전는게 부동산 표시를 해야 되고 근데 등기 원인과 목적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의무자 권리자 쓰죠 뭐에요 저당권이라는게 의무자가 의리고 저당권을 받는 사람이 병이 당하게 되면 여기다 뭐에요 여기다가 이 신청서라는게 뭐라고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 이렇게 쓰나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금전채권이 아닌 뭐에요 채권 예컨대 쌀 뭐에요 쌀 갚어라 그래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 쌀 갚으라는 쌀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개 부동산 다섯개죠 어 그래요 다섯개 당이 사변에 쓴 것이고 저당권보 채권에 관한 질권 저당권보 질권 권리질권 있죠 부기등기를 할 수 있고 자 4번이었다 그 다음에 41번도 별표 하시고 틀린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한다 그랬죠 일정한 금액을 복지하는 아까 얘기했죠 쌀 빌리기에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다 자 신청할 경우 평가액서라 그랬죠 그 쌀값 채권의 평가액서 쌀값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이 다섯개 동그라미시고 자 다섯개 상일 경우 신청인이 신청인이 제공하는게 아니에요 이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직권 작성합니다 2번이 쓴 것이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일 경우에 뭐에요 채무자 표시를 뭐에요 등기 동일일 경우에도 당연히 해야 되죠 자 꼭 뭐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저당권 등기 할 때는 저당권 등기 할 때는 돈 채무 돈 채무 자 돈하고 채무는 꼭 써 있어야 됩니다 돈이 뭐라고 저당권일 때는 채권해요 근절일 때는 채권 최고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대주권 등기된 그래서 대주권이란 단어가 나오면 건물만 대주권 건물만 저당권 못한다 대주권 건물만 이전 등기 못한다 대주권 건물만 용익물권 전세권 임차권 가능하다 그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왜 일치상에 올리니까 그 다음에 비단부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인다 할 경우에 등기관이 양도액세라고 했고 2번이었다 그 다음에 거기 뭐에요 42번과 43번은 비슷하니까 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 44번은 여기 250페이지 44번은 뭐에요 모르는 거 꺼냈는데 그거는 뭐에요 지금 1번과 2번 때문에 보자는 얘기인데 근절당권에 약정된 약정동건함이 쉬고 약정된 존속기관은 약정됐으니까 등기상이다 왜 등기원의 약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임의적계상은 등기상 등기부를 기재하니까 등기상이다 자 그래서 드렸고 그 다음에 2번 피단부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상이다 그치 이거 얘기죠 지금 자 변제기는 뭐라고 임의적사항이니까 뭐라고 등기상 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몇번이 2번이 오는 곳이다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실 경우에 하는게 아니라 지연배상액은 지연된 배상액은 피단부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자 당연히 뭐에요 어디에 등기상에 뭐에요 등기를 안해도 어 당연히 근절당권이 담보되는게 뭐 당연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에요 4번에 1번 근절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그 근절당 설정능기의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별로 구분해서 기재하진 않는다 아니 구분해서 그래서 어디 등기부상에 자 1번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능기 당연히 뭐에요 채권액이 1억 2천 근절당권 등기다 1억 2천만원이다 자 채무자가 누구다 갑이다 권리자 의리다 그러면 채무자가 만약에 3명 있다 이래서 A B C 3명으로 나눠서 자 4천만원씩 이렇게 뭐에요 나눠서지 않고 딱 얼마라고 1억 2천만원이라고 구분기지 않고 단일하게 기록한다 단일하게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구분이 아니라 단일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 채권자가 등기 절차를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래 해서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뭐에 판결 받았죠 판결 받았는데 공동으로 하면 안되지 단독 신청한다 자 45번 문제를 결피하시고 45번 문제를 보자 자 틀린 것을 모두 고른다 그랬어요 일단 틀린 것을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죠 기억에 유치권의 성립이라 이전에는 그 설정등기나 변경대를 유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등기된 사체가 아니니까 유하지 않는다 당연히 뭐에요 맞는 얘기다 기억을 빼라니까요 그래서 1번과 2번 빼고 그럼 채권자가 수인인 그저당 등기 할 때는 구분기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구분기지 하면 틀린다 단일하게 기록하라 어떻게 기록하라고 단일하게 기록하라 그 다음에 디귿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경고 쌀비력에서 하는 등기 있죠 저당권 등기는 불가하다가 아니라 뭐에요 가능하니까 틀린 거죠 그래요 구분기자 구분기자라 틀렸고 디귿 틀렸죠 니은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디귿 들어가야 되죠 그래 3번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자 거기 니은은 근저당 등기 할 때 채권채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그죠 근데 거기 근저당권 등기 할 때는 채권채고액 돈이죠 돈채무 돈채돈채돈채돈채무는 반드기자이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러하지 않다 왜 근저당권은 뭐에요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이미적이다 하여튼 기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환매기간 존속기간 이 기간은 뭐에요 이미적상이에요 반드시 등기원인의 약종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을도 뭐에요 맞는 얘기고 미음 근저당권의 등기원이 자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기원으로서 그 설정계약이 기재되고 기본계약의 내용은 기본계약의 내용은 기대되지 않는다 뭐는 기재되고 설정계약은 그거 기재해죠 뭐 기본계약내역은 뭐에요 그렇게 어디에 자 내용이 뭐에요 자 등기부에 쓸 필요는 없다 아니게 등기원인으로는 뭐만 자 그 두 사람의 근저당권 설정계약만 계약만 쓰면 된다 아니죠 기초계약은 있죠 뭐 예컨대 대회대책계약이라든가 약소금 지읒계약이니까 있죠 그런 기초기본계약은 쓸 필요 없다 뭐만 쓴다고 설정계약 이렇게 쓴다 자 그래서 맞는 얘기에요 맞는 얘기니까 틀린것은 몇번이라고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6번에 뭐가 나와요 근저당권의 변경등기가 나온다 근저당권의 뭐가 나온다고 변경등기가 나온다 그러면 근저당권의 변경등기에 틀린거 그랬는데 등기상 이해강의는 세삼자가 있을 경우 승낙서나 판개서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자 채권채고액 있죠 이런 뭐예요 이런 채권채고액을 증액한다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1-1번 1번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해서 자 얼마라고 1억 5천만원 이렇게 뭐예요 변경등기 하면 되죠 증액할 때 그게 근저당권의 변경등기예요 근데 누가 생겼다 이해강의 생겼다 2순위권자 2순위권자 저당권이 생겼다 근저당권이 그래서 이 근저당권이 얼마라고 1억이다 아니 1억이다 병이다 하게 되면 과연 이 아래 자 이렇게 1번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얼마라고 1억 5천만원 이라는 이 변경등기를 이해강의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의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하지만 승낙이 없으면 뭘 하라고 주등기한다 이게 주등기 그래서 등본을 첨부할 때 한해서만 무슨 등기한다고 부기등기한다 아니죠 맞고 2번 피단벌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확정이 안됐으니까 확정이 되면 돈 갚으라고 채무를 이행하러 돈 갚아라 채권이 생기니까 항상 뭐예요 원인 행위 중에 채권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뭐예요 확정되기 전이니까 거기 인수할 때 계약인수라고 해요 만약에 확정되면 면책적 채무란 말이 들어가요 이전능기 할 때는 채권이란 단어가 들어갔고 그건 뭐예요 채권자 채무자가 변경할 때는 채무 인수 전 채무 인수는 뭐예요 근조당 근조당 건이 끝나고 그냥 끝나기 전이라면 기초계약을 맺은 계약 인수 계약대로 인수 그 다음 3번 토지 전부에 설정된 근조당 권에 관해서 지분 일부에 대한 근조당 포기를 원인으로 변경된 할 수가 있다라고 써있죠 있다라고 그건 뭐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답으로 안 나오니까 그 다음 자 여기 4번 자 감액 나오죠 우리가 증액하게 되면 그런 설명했어요 증액이란 단어가 나오면 증액은 뭐라고 동그라미 인간명 동그라미 인간명 동그라미 뭐라고 의무자가 소유자 그랬어요 동그라미 인간명 의무자 소유자 감액은 반대로 감자가 동그라미 없죠 그러니까 상의적 증액 할 때는 소유권자가 뭐예요 자 이 의리라고 하는 이 근조당 권자 있죠 을이 갑한테 얼마 3천을 돌려갖고 뭐가 됐으니까 1억 5천 됐으니까 의리라는 사람이 소유권자한테 요구해요 내가 빨리 바꿔달라고 1억 5천이라고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머릿속에 증액하면 동그라미 인간명 의무자 인간명 내야 된다 근데 감액이라 나왔으니까 인간명 내야 안 내요 안 낸다 감액 인간명 없다 감액 인간명 없다 기억하라 자 그 다음에 5번 증축건물의 기존 건물과 일체성이 인용돼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로서 증축 등기가 된 경우 있죠 부동산 표시 변경 마치면 그냥 경매 경매 신청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아니게요 그러니까 굳이 미치도록 또다시 무슨 변경 또 할 필요 없다 이게 자 5번 그 다음에 자 47번이 뭐예요 필요적 계상 얘기죠 필요적인가 자 기록성이 오른 걸 모독을 하게 되면 기억의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이에요 지로는 임의적이에요 지로 지로는 임의적이다 지로 그 다음에 자 지효권은 승역지 등기기로 설정 목적과 범위 유역지표시 맞고 자 그래서 일단 2번이 옳은 것이고 ㄷ번은 뭐예요 전세금과 그 자 필요적 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오르라 했죠 ㄷ도 옳죠 왜 전세금과 설정 범위 옳고 자 니은은 그러니까 2번이 맞아요 니은은 디근 그 다음에 니은은 임차권은 존속기간 아니에요 차임은 뭐예요 차임은 필요적이에요 차임과 범위 차임과 범위가 필요적이고 당연히 뭐예요 존속기간은 임의적이에요 자 니은의 변적이도 마찬가지고 자 2번이다 그 다음에 현명특약 등기 등기상 등기상이란 말은 말 그대로 등기상이란 했죠 등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필요적 계상이나 임의적 계상 중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등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디 절대 거기 채권채고액은 근저당권이고 당의 이자지급식은 당의 뭐예요 그건 저당권의 저당권의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 매매비용과 매매대금 있죠 매수인증권 매매대금 그 디귿과 니을만 필요적계의 사항이고 그게 등기상에 해당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254페이지에 49번 있죠 신청서의 임의적 계상 임의적 계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 계상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존속기관 있죠 특히 일본에 거기 지로 나오죠 지로 지로는 뭐라고 임의적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뭐예요 지옥권은 유역주표시고 3번에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자 4번은 뭐예요 자 전세금위권 5번은 채권이 채권이 채권 채권이 채권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용익물권 하면 목적범위 그 다음에 지옥권 하면 뭐예요 유역주 승역주 목적범위 전세권 하면 뭐예요 전세금과 목적인 범위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당권 등기하면 돈하고 채무자 패지 돈 채권액과 채권채부액 그죠 그러니까 변제기나 이자가 들까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존속기관은 다 임의적입니다 그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50번 문제는 등기인청 정보의 기재사항 중 틀린 거 그랬을 때 일단 거기 4번에 보존등기는 등기원인 자체가 없어요 보존등기는 등기원인 없으니까 등기원인을 쓴다 그러면 뭐했고 당연히 틀린 말이에요 등기원인은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1번에 매매등과 매비용 자 그저당 등기할 때 거기 설정계약 있죠 원인계약하고 채권액과 채무자 그 다음에 차임 있죠 차임 그 다음에 저당권 아 채권자 대인청 할 때 채권자 채무자 대의원인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51번에 뭐예요 51번에 임차권에 관한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옳은 거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임차권의 이전미 임차권의 이전미 임차물의 전대등 등기는 임차권 등기에 부기등기 형식을 한다 당연하죠 부기등기 형식을 한다 자 그래서 당연히 1번은 옳은 것이고 2번은 절대 뭐가 없어요 자 구분임차권이라는 거 있죠 구분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이건 없습니다 절대 뭐가 없다고 구분임차권이라는 거 없어요 구분지상권 구분건물이 있어도 구분임차권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의 등기명령에 대한 임차권의 등기가 경리된 경우 그 등기를 기초한 그래서 우리가 거기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있죠 이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에 대한 촉탁은 이 촉탁은 뭐가 끝나고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자 종료후에 존속기간 이렇게 존속기간 뭐예요 종료후에 해야 된다 종료후단 그럼 기간이 만약에 끝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 이 용임 물건이라든가 용임 물건이라든가 용임 물건이라든가 임차권은 존속기간 끝나죠 그럼 권리가 소멸된 거예요 다만 권리가 소멸됐는데 대학력이란 우선변제 때문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을 하니까 기간이 끝남으로써 권리가 상실됐으니까 그 등기 기초로 뭐 할 수 없다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자 뭐가 끝나고 격려됐을 때는 그 등기를 기초로 등기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없답니다 없다 그 다음에 자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아부지 선 밑에 땅 선 아래 땅 있죠 존속기간일 송전선의 존속기간을 하는 임차권 등기 그건 가능합니다 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절대 뭐예요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서는 자 다시 토지거래 허가서 있죠 이 허가서는 거래 유산거래 매매거래 지상권 가 뭐라고 가든기 이때만 내요 이때만 내니까 이걸 외우세요 자 토지거래허가서를 언제 냈냐 거래해줬는기 지지상권 가 가든기 거래해줬는기 지지상권 가 가든기 그때 제출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1번이 오른 것이고 52번은 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맥구하는 것은 설정등기라고 등기부상에 뭐라고 주택임차권이라고만 주택임차권이라고 쓰는데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 하면 뭐예요 그 존속기간이에요 네 존속기간은 기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반드시 무슨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등기부원이래 약정 있을 때만 기록하니까 이건 외울 것도 없어요 신청서에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자 존속기간이다 자 넘겨보시면 자 53번은 뭐예요 53번은 등기에 관한 뭐에 관한 등기관한 내용에 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이제 틀린 거 그랬어요 뭐에 관한 틀린 거 등기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래서 일반 거기 등기관이 소유권에 뭐 할 때 일부전기 할 때 자 그 지분을 기재한다 이게 일종의 이런 문제가 이제 보통 종합적인 문제라고 얘기해요 짬뽕에서 내는 거예요 짬뽕에서 보통 이런 문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는 12문제 등기법 중에서 한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그래요 이런 종합적인 문제도 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분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의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됐죠 기초로 뭐하면 안 돼요 등기하면 아까 안 된다 그랬죠 왜 존속기간이 끝났으니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목절해야 되는 채권 남불위한 저당권 등기 자 할 때는 평가해 왜 항상 저당권이나 그저당권은 돈 돈 써야 돼 돈 그러니까 비록 쌀값이라도 꼭 써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지역건설존등기 승역지 있죠 어 그래요 자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물을 부도하는 약정을 할 경우에 등기 원인의 그 약정에 있을 경우만 기록한다 약정이 있을 때는 기록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거기 구분건물을 신축해서 양도한 자가 건물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자 명의가 공도로 대지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꼭 대지권 등기를 처음부터 안 하고 나중에 뭐예요 취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 이전 등기를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 등기 공동이다 그 다음에 자 거기 54문제 틀린거 그랬어요 54문제 틀린거 부동산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거 그래서 건물 소유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다 건물 소유권에 뭐예요 공유지분 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일용 왜요라 그랬어요 부일용 부일용 뭐라고 저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그래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 용인 물건 이 저당권하고 소유권 이전는 게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무슨 등기 안 된다고 보존능교와 상속 등기 안 된다 그랬어요 지분에 전세권 등기 안 된다 자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구분 전유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본을 부여한다 왜 전유부문 하나하나가 자 우리가 뭐예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팔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폐쇄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써있는데 청구할 수 있다 등기사항 증명서 폐쇄된 기부는 현재 효력은 뭐예요 현재 효력은 없어요 효력은 없고 자 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도 그건 발급은 가능해요 넓은 의미의 등기기 때문에 아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그 전세금의 징액이죠 어 징액으로 전세권 병정 등기 할 때 자 누가 이해가 한 게 이승판 업주 있죠 자 재판을 등본을 대항하철 재판이 없다면 있으면 부기등기하지 없으면 뭘 하라고 없으면 주등기를 해야 된다 없으면 뭘 하라고 주등기한다 그 다음에 등기관이 부기등기 할 때는 주등기 부기등기 순위본을 등기관이 부기등기 할 때는 주등기나 부기등기의 순위본에 가지본을 붙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 잃어낸기 할 때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병하게 되면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 저당권을 저한테 잃어낸기 하려면 1-1번 1번에 가지본을 붙여왔고 1번 저당권 잃어낸기 한단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매등기 있죠 보존등기 갑에서 2번 잃어낸기 의래요 자 그러면 2-1번 무슨 특약 한매등기를 해요 자 누가 풀어 갑 앞으로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2등기 아래 2-1-1 2-1번 한매부순등기 잃어낸기 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부기등기라는 거는 주등기 아래 부기 자 가지본을 붙일 수 있고 이 부기등기 아래도 이렇게 예 가지본을 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보죠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래서 몇 번이 틀린 것은 뭐에요 3번은 자 폐쇄등기부도 자 등초본교부가 하나다 있으니까 이해해 두시고 자 이게 작년시험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구분건으로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